안녕하세요 오늘은 null 관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이 함수들이 쓰기에 그렇게 어려운 함수들은 아닌데 사실상 실무에서 mvl 함수를 제외하고는 그닥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막상 이 함수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였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날 때가 있더라구요 실무에 잘 안쓰면은 꼭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sqlp나 sqld 시험에 이 함수들이 단답형으로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스트는 되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우선 아이돌 멤버 테이블로 실습을 할 거고요 이 데이터 중에서 보면은 여자 아이돌 멤버들이 지금 널값인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자 아이돌 데이터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룹 네임은 복사를 하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리얼네임 가지고서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출력을 해 줄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흔하게 쓰이고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nvl 함수 nvl 함수는 이 데이터가 널이면 어떤 대체 값을 주고 그걸 출력하라고 명령을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얼네임을 출력을 하는데 리얼네임이 널이면 대신에 멤버네임을 출력해주세요 하고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리얼네임이 널이지만 멤버네임을 대신 출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heRi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으면 null을 출력하고 다르면 왼쪽 값을 출력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출력을 하지? 그러면 수진이라는 멤버만 한번 멤버네임을 null로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멤버네임이 수진과 같으면 null을 출력을 하고 같지 않으면 멤버네임을 출력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죠 수진이만 null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함수는 callless라는 함수인데요 사실 이 함수의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callless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는 인자값 중에서 null이 아닌 최초의 값을 출력을 하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인자값을 null도 주고 real name도 주고 멤버네임도 줬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음 미연 같은 경우에는 null이니까 바로 점프하는 거고 real name을 보고 real name이 null 값이 아니기 때문에 real name이 name3에 왔죠 근데 mini 같은 경우에는 real name이 null 이잖아요 null도 skip real name도 skip 멤버네임이 name3로 온 것입니다 callless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나올 때 스펠링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는 꼭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입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운영 중인 테이블에 컬럼에 하나 추가가 됐을 때 우리 프로그램 소수도 같이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인서트를 할 때 그 새로운 컬럼에도 같이 인서트가 되도록 인서트 쿼리를 수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노출을 시켜줄 때 그 컬럼도 같이 셀렉트가 되도록 셀렉트 쿼리도 함께 수정을 해 줄 텐데요 여기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기존에 있던 로우에는 그 추가된 컬럼에 따로 디폴트를 설정해 주지 않은 이상은 그 컬럼의 값이 모두 null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쿼리를 수정을 할 때 그 컬럼을 그냥 가져오게끔 수정을 해 버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조회를 할 때는 null 값이 그냥 노출이 돼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컬럼으로 무슨 연산을 한다거나 하면 에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장애 보고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주의를 해서 nvl 함수를 써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뒤숭숭하잖아요 저도 출퇴근을 할 때 마스크를 꼭 쓰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손 소독제랑 마스크랑 체온계랑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체온을 꼭 재고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예전에 타미플루가 나오기 전에 신종플루 한참 유행했을 때는 사무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필수로 쓰고 있는 게 지침이어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서 막 회의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무탈하게 무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 상황들을 잘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손도 자주 씻으시고 아무쪼록 별 탈 없이 이 위기를 같이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음 영상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